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구매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장간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아이스박스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베이스 알파 에센셜 다용도 쿨러백입니다. 쿨러백으로 피크닉용으로 좋고 가격대비 수납공간 넉넉합니다. 본행력은 아쉬운 편입니다. 4위는 올리빙 도트 아이스박스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아이스박스로 가성비 우수하고 막 쓰기 좋으며 디자인 깔끔한 제품입니다. 3위는 코스모스 낚시용 아이스박스입니다. 낚시용 제품으로 잠금장치 잘 되어 있고 국내 제조 상품이며 보관함에 낚시용품 보관 가능합니다. 2위는 코스모스 바퀴양 아이스박스입니다. 대형 아이스박스로 바퀴 있어서 이동쉽고 캠핑용으로 쓰기 좋으며 활용도 높습니다. 1위는 스텔리 어드벤처 아이스박스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아이스박스로 본행력 매우 우수하고 디자인 고급스럽고 튼튼하여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